왔어? 이럴 때만 연락하더라. 왜 그래. 무섭게. 친구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. 친구? 이번엔 또 누구랑 헤어졌는데. 한 잔 더 할까? 뭐야? 내가 성질이 못 돼서 때리면 때렸지. 맞는 성격 아닌 거 알지? 너 왜 그렇게 살아? 거짓말 좀 그만해. 너도 알잖아.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가. 됐다. 빨리 집에 들어와. 들어줄게.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생각해? 일은? 아이? 학교? 그런 게 뭐가 중요한데? 너한테 이렇게 대한 남자 정리도 못 하면서? 정신분석학에는 주의상세라는 개념이 있어. 학자마다 견해차는 있지만 지금 너 딱 그런 상태야. 네 연애 감정을 주의상세를 사. 불안해. 나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하... 한잔 하기 싫은 마. 나 다른 친구 부를 거니까. 하... 주의상세. 고통 속의 쾌락. 죽음 충동과 결합하는 자기 파괴적인 즐거움.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불가해한 개념에 대해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. 원래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.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. 소음이. 너무 좋음. 감사합니다.